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6번째 챕터 강의로는 13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얘기 끝이 뭐였냐면 스노보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넥폴리옹이 왕처럼 행동을 하죠 그러면서 윈밀 총차까지 자기 his idea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읽기 시작한 26페이지 첫부분 all that year 그 year 내내 all that year the animals work like slaves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게 주로 챕터 6의 내용이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27페이지를 보시면 the hands that Napoleon should welcome this sacrifice 그래서 이 sacrifice, hands, 안탁들이 sacrifice,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생을 should welcome, 환영해야 된다 as their own special contribution towards the building of the windmill 그래서 윈밀을 세우기 위해 special contribution 특별한 기여니까 이거를 should welcome, 어서옵쇼 하면서 sacrifice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동물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얘기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자 풍차하네요 throughout the spring and summer they worked a 60-hour week 와 60시간씩 일을 했답니다 60시간이면 일요일을 하루 쉬었다면 하루 10시간씩 일을 한 거죠 and in August 그리고 8월이 되자 Napoleon announced that there would be work on Sunday afternoons as well as well 그니까 그만큼 잘 as well 그만큼 잘자는 건 전에했듯이 잘 마찬가지로 전처럼 마찬가지로 as well 역시 전과 똑같이요 그러니까 주중과 똑같이 Sunday afternoons에도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This word was strictly voluntary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strictly 엄격히 voluntary다 volunteer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다 volunteer, 자원봉사처럼 voluntary하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 But any animal who부터 소식을 하는데요 who absent himself, absented himself from it absent라는 거는 결석한 거잖아요 absented himself, 자기 자신을 결석시킨 from it 할 때 이 시 가리키는 바는 Sunday afternoon work이겠죠 거기서 결석한 동물은 누구라도 have 목적어 pp형이에요 his rations, 그의 배금량을 어떻게 되도록 reduce 되도록, reduce 되도록 줄어들게끔 할 것이다 그리고 줄어드는 정도는 by half, 반이 줄어든다 와, 전혀 voluntary가 아닌걸요 자, by half, 이런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수고가 필요한데요 by는 뭔가 늘었다, 줄었다, increase, decrease가 나오면 영화에서는 항상 그 폭을 얘기하기 마련이에요 수출이 늘었다, 줄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늘었느냐 그때 쓰는 딱 하나의 전체사가 by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반으로 할 때 by half를 쓴 것을 혼자서 이해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증감의 폭은 by로 표현한다 왜냐하면 이제 증가했는지 그 폭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옆에 이렇게 나란히 두는 게 제일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야지 아, 이만큼 늘었구나 아, 이만큼 줄었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by가 아닐까 싶은데요 항상 늘었다, 줄었다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인지 말할 땐 딱 by를 쓰니까 by half를 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좀 짚어서 해둘 필요가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only after weeks of vain effort 하는데요 자, 이 얘기는 26피 중간쯤에 있죠 그러니까 only after weeks of vain effort 할 때 이 vain 이라는 말은 비어있는, 속에 아무것도 없는 vain effort, fruitless effort이죠 열매가 안 나오는 노력 그러면 actual weeks of vain effort 이니까 몇 주 동안이나 vain effort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고 난 후에야 Did the right idea occur to somebody? 누군가에게 the right idea가 occurred 발생했다, 떠올랐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주어가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그, the right idea가 주어예요 그런데 주어 앞에 왜 did가 있을까요? 이 문장이 의문문일까요? 자, 주어 앞에 did가 나가는 건 보통 의문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문문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러는 거냐면 only after weeks of vain effort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강 다음에는 약 발음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주어보다 앞에 조동사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여러분이 소리를 내시면 only after weeks of vain effort did the 이렇게 내려갔다가 right idea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yes, spring 할 수 있도록 죽어주는 거죠 그래서 죽는 소리, 내려가는 소리를 조금 더 여유를 주기 위해서 조동사를 앞으로 뺍니다 강조하는 말 다음에 조동사를 앞으로 빼는 그런 중요한, 아주 잘 지켜지는 방법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right idea가 뭘까요? namely, 즉 이라는 거고요 to utilize the force of gravity gravity 이것도 사실 참 좋은 단어죠 grab 자체는 무겁다를 뜻하고 ity가 음처럼 명사를 만드니까 gravity는 무거움, 즉 중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utilize는 use나 비슷한 말이고요 그래서 중력의 힘을 사용하자라는 right idea가 떠오른 거예요 huge borders 하는데 이 border 같은 말은 여러분이 뭐 꼭 외우실 건 없는데 지금 저기 이제 그림에 보이는 여러분 이쪽에 그림에 보이겠죠? 큰 돌을 말해요 huge도 크다는 말이지만 큰 돌들이 far to be used as they were as they were 걔네들 즉, borders가 지금 있었던 그런 것처럼 그 상태로 as they were 그 상태로는 to be used 사용되기에는 too big 너무, 너무 huge 한 이런 이 borders들이 이제 걔가 주어져 huge borders가 그 다음에 far too big to be used as they were 까지가 삽입이 된 거예요 심표로 그럼 이 큰 borders들이 were lying all over the bed of the quarry 했는데 이 quarry 이런 말도 뭐 여러분이 꼭 외우실 필요는 없죠 저런 채석장 돌을 캐는 그 다음 bed는 바닥이에요 침대가 아니라 침대 이게 판판한 잘때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bed 자체는 바닥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huge borders가 lying over the bed 하고 있었어요 all over the bed입니다 누워 있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쪼개느냐 하는 방법을 이제 떠올린 거예요 생각해 낸 거예요 가보죠 the animals lashed ropes round these 해서 lash 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작은 줄 같은 거 얇은 줄 같은 거를 이렇게 휙 던진 거 rope를 던졌습니다 round these 이 돌들에 and then all together 다 모여 가지고 cows, horses, sheep, and animals 했는데 여러분 sheep에는 s가 없죠 복수여도 s를 안 쓰는 되게 독특한 단어입니다 cows, horses, sheep, and animals that could lay hold of the rope 이제 hold는 이제 붙잡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rope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동물이 even the pigs sometimes joined in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돼지조차가 다 같이 모여 가지고 가끔은 이제 이제 joined in 끼어서 같이 힘을 합쳤습니다 at critical moment 즉 아주 아주 좀 critical한 중요하고 좀 심각한 순간에는 돼지도 끼어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동물들이 they drag them 자 they는 동물들 them은 borders them drag 끌어당긴 거예요 with desperate slowness 하는데요 desperate 란 이제 절망적인 필사적인 절망에서 왔습니다 despair 거의 절망감을 느낄 정도로 slowness 너무 느린 거예요 끌고 이제 이 무거운 mortars를 끌고 아마 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죠 up the slope to the top of the curry 해서 그 curry 채석장 아까 그림에 보셨던 거기에 꼭대기에 있는 slope는 경사면이잖아요 그걸 이제 끌고 올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꼭대기에서 where they were toppled over the edge 하면 이제 그 엣지 가장자리가 있었고 여기서 toppled 전복시키다 이렇게 외우는데 저는 어떻게 이 toppled 외우냐면 전복이라는 거는 이제 이 toppled 제가 맨 처음에 본 거는 그 소련에서 소련이라고 하는 지금 러시아죠 이렇게 소련 사회가 붕괴되고 나서 그 그전에 세웠던 레닌 동상 같은 거 지금 이제 북한의 김일성 동상 같은 거 그거를 사람들이 목을 여기다가 이제 밧줄 같은 걸 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겨서 쓰러뜨릴 때 타프리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요 아 그러니까 타프리라는 거는 탑 꼭대기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도 좀 마찬가지죠 높이 탑에 있던 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복시키다 이런 말 뭐 살짝 기억을 해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타프리라는 단어 안에 탑 꼭대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힌트가 좀 들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내려 얘네들 꼬꾸라뜨렸습니다 to shatter 그러면 이제 애가 엣지로 가장자리로 탁 꼬꾸라지니까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shatter 산산조각이 나서 to는 결국 결국 조각조각이 저 아래에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boulders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아 그러면 거기서 topper over the edge 하고 나면 shatter 해서 two pieces가 되면 그 피스를 가지고 다시 올라와 가지고 윈드밀을 지었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죠 자 nothing could have been achieved without boxer 자 이 부분은 이제 without boxer 라고 하는 가정 즉 박사가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crap in a chip 달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수거에서 제일 힘들게 일한 이제 인물이 박사인 거죠 자 whose strength 즉 박사의 힘은 자 whose의 s 이는 의 라는 말이죠 whose strength 박사의 힘은 seemed equal to that of all the rest of the animals put together so all the rest of the animals 모든 그 나머지 동물들을 put together 다 합친 것에 that 여기서 대시 가르치는 건 strength 힘 에 equal 똑같은 것 같더라 자 equal 하면 우리가 이제 무엇과 라고 한국말은 with를 쓸 것 같은데 영어는 similar 비슷하다는 뜻하는 similar to equal to identical to 에서 가깝다 똑같다 이러면 어디에 라고 to를 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박사의 힘은 all the rest of the animals put together 다 합친 that 그것 즉 그 strength 하고 똑같은 정도로 보였어요 실제로 그렇진 않았겠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When the border began to slip 에서 그 큰 돌이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그럼 여기서 여기 미끄러지는 게 이제 어디서 미끄러졌다는 거냐면 아까 그 슬로프를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With desperate slowness 에서 아주 절망적인 느림을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가다가 얘가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The animals cried out in despair 절망 속에서 뭐 비명을 질렀겠죠 At finding themselves 아 내가 지금 언덕 밑으로 끌려 내려가 오 그러다가 이 bolders에 깔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cried out this bear 해요 그러면 It was always boxer 자 it who 강조 구문입니다 It was 그건 항상 박서였어요 그럼 이제 박서가 뭘 했는지를 who 이야가 설명하는 거죠 박서를 강조하고 Who strained himself against the rope 해서 이 strain 이라는 말은 이제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또 스트링 끈 이라는 말하고도 관련이 있죠 스트링 끈으로 스트레인 자기를 묶어가지고 어 안돼 참아야 돼 이거 힘들어도 참아야 돼 이랬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against the rope 해서 그 로프는 내려가는데 또 막 긴장 스트레스를 참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brought the border to stop 해서 이 border가 멈추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정말 박서가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겠죠 아 그래서 이제 간신히 간신히 이렇게 계속 풍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첫 번째 섹션이 좀 거기까지 읽겠어요 there was need of paraffin oil 그러니까 이제 일은 어떻게 어떻게 해간다고 해도 물 자가 없는 거예요 materials 라고 하죠 paraffin oil이 없고 nails는 이제 손톱도 nail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못도 nail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못을 말하는 거죠 nails도 없고 또 스트링 끈이 이렇게 어디 묶을 때 끈이 있어야 되는데 요런 이제 그 commodities 라고 하는 물자들이 없습니다 상품들이 없죠 그 다음에 duck biscuits 이것도 필요했고요 and iron for the horse's huge 에서 말 말 말 말 말 말 발국 이런 건 이제 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none of which 하면 이제 which 가르치는 건 앞에 있는 거 전체예요 걔들 중에 아무것도 could be produced on the farm 농장에서는 그런 걸 만들어 낼 수가 없잖아요 later there would also be need for seas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지만 나중 되면 씨앗도 필요할 거고 and artificial manuals 하는데 artificial 아시죠 인공의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혹시 모르면 꼭 알아야 될 말이겠고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AI라고 할 때 그 A가 바로 이 artificial manuals는 뭐 꼭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 뭐 분류, 비료 종의 비룐인 거죠 비료란 단어는 fertilizer라고 따로 있어요 manuals라고 하는 건 원래는 이제 그 농장에 가면은 뭐 이렇게 똥이랑 뭐 음식물 찌꺼기랑 풀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 삭혀서 그 비료로 쓰는 그걸 이제 manuals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besides various tools, 뭐 뭐 외에도 라는 말이 비싸여지죠 다양한 도구 외에도 여러 물자가 필요합니다 and finally the machinery for the windmill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애써 일을 하지만 막판에 가서는 마침내는 그 통차를 만들려면 machinery, 기계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how these were to be procured, procured 이 말은 이제 여러분 안전함이라는 형용사 secure 아시죠 그때 secure 할 때 cure가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미술관 가면 이렇게 작품들 소개해 주는 사람 curator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때 curator 할 때 COR도 이거 같은 어근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라는 접도사가 붙었으니까 애써서 미리 cure는 케어처럼 잘 돌보는 것이어서 미리 잘 이렇게 준비해 놓는다 조달하다 우리 조달청 같은 데 이제 바로 이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면 이런 물자들이 어떻게 조달될 수 있을지는 no one was able to imagine 아무도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imagine의 목적어가 how these were to be procured 입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마무리 했어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동물들이 해결하는가 자기들끼리 프로듀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materials를 어떻게 확보해 내겠는가 하는 얘기가 뒤에 이어질 겁니다 지금은 좀 짧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